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디테일한 부분을 계속 보고 우리가 여러분들 추적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하게 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투표가 딱 시작되게 되면 누적 사전투표자 수, 특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누적 사전투표자 수를 계속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누적 사전투표자 수가 여러분들 70도 시작에 쭉 투표 시간이 가면서 늘어나게 되면 이것에다가 위조 투표자를 더해 가지고 이렇게 발표 누적 사전투표자를 만드는 거죠. 이 공식은 여러분 이렇게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더불당 후보의 발표 사전투표자 수는 선관위가 더해 주는 위조 사전투표자 수 더하기 실제로 투표소에서 오셔가지고 더불당 후보한테 표를 준 X, 진짜 표를 더한 거죠. 가짜 표와 진짜 표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X가 진짜 표인데 진짜 표에 A만큼을 대가지고 Y, 가짜 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거죠.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 가짜 표를 만드는 방식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하남각 같은 경우는 5분의 1이죠. 4장당 1장을 넣었으니까 앞에서 봤던. 여러분들 어제 보신 분도고 또 완전히 이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강월 영얼군 한반도면 사례를 시골촌부님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차 12개의 자료, 2일차 12개의 자료를 발표해서 24개의 자료를 발표하죠. 시간대별 누적 득표수를 발표하는 겁니다. 누적 사전투표 득표수. 이게 이 자료죠. 누적 사전투표 1일차 7시부터 18시까지. 2일차 7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이게 누적 득표수입니다. 이게 전부가 다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전부가 다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부풀려졌다는 겁니다. 부풀려졌다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풀렸냐? 사전투표소에 세 분이 오실 때마다 세 분이 오실 때마다 한 표에 여러분들 전산조작을 통해서 한 표에 위조투표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1, 2, 3, 4 위조투표지 한 장. 5, 6, 7, 8 위조투표지 한 장. 이렇게 만들린 그 자료가 여러분이 보시죠. 그런데 어제 결론은 위조투표지가 발생하게 되면 투표자 수 누계수를 조작값 3 플러스 1, 4를 가지고 나누게 되게 되면 조작이 안 된 경우에는 숫자가 나머지 값이 0, 1, 2, 3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조작을 한 경우에는 0, 1, 2, 3이라는 나머지 값 가운데 하나가 영원히 안 나오는 거죠. 그걸 가지고 판단한 것이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시작값이라는 것은 한반도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진짜 투표지가 개수가 되고 두 번째부터 시작했으면 가짜가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진짜 두 번째 가짜 그 다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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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가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영원군 한반도면 누적 사전투표자 수는 8시에 25명입니다. 7시에 25명인데 25명을 보게 되면 1번 진짜 투표자 수 2번 하나 여러분들 전산조작으로 수를 만드는 거죠. 사전투표에서 오시지 않은 분을 안았는데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그러니까 모든 투표소에 오시는 분들은 일렬번호가 계속해 주어지는 거죠. 2번은 없는데요. 2번을 만든 거죠. 더블당 후보를 더해 주기 위해. 그 다음에 3, 4, 5는 투표소에 오신 분이고 6번은 오지 않으셨는데 6번을 새로 하나 만드는 거죠. 7번 분이 원래 6번을 받아야 되는데 6번을 그냥 하나를 만들어서 뭡니까? 이렇게 보관을 해놓는 거죠. 이걸 전부 다 여러분 다 조사를 하게 되면 발표하는 더블당 후보의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자 수는 25명인데 선관위가 헛수 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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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러분들 만들어낸 숫자는 6명이고 실제로 사전투표에 오신 분은 19명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를 만든 겁니다. 이 강원 의령군 7번은 훨씬 더 간단하죠. 왜 그런가 하니까 시작값이 0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1, 2, 3번, 4번 헛수. 전산적으로 숫자를 만든 겁니다. 5, 6, 7 투표소에 오신 분이죠. 그 다음에 8번 가짜 수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관위가 9명이 오셔가지고 표를 던졌다 이렇게 하는데 9명이 오신 게 아니고 7명만 오시고 2명은 선관위가 만든 거죠. 누구를 위해 가지고 더블당 후보를 더해 주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선거관리비위원회가 발표한 더블업류당 후보의 발표 사전투표 덕표소가 대부분 다 조작이 된 거라는 겁니다. 7명이 왔는데 7명을 발표해야 되는데 7명이 아니고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의 헛수를 만들어 가지고 두 표의 위조투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어제 설명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보도가 나갔는데 대부분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의령구 7국면에 9시 보시게 되면 8시까지는 14명이 여러분들 투표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명이 투표한 걸 보게 되면 14명이 투표하셨는데 실제로 사전투표소에 오셔가 더블당 후방에 표를 주신 분은 몇 명입니까? 11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사전투표장에 오시지 않았지만 헛수 가공의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겁니다. 4번 8번 12번 세 장을 만든 겁니다. 그 세 장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더블당 후방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만든 거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가 발표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이 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7국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시작값이 제로이기 때문에 아주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사례죠. 그런데 이 방송이 나가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소위 조작 메커니즘을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할까 대부분은 다 이해를 하시네요. 그래서 몇 분이 남긴 댓글을 한번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님입니다. 조작값을 도출한 선행방정식인 y이골 a 플러스 x. 여러분 여러분 a는 선관위의 위조투표지. x는 실제로 사전투표소에서 더블당 후보에게 던진 득표수. y는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입니다. 이 선행방정식의 오류가 있다면 장소와 시간에 따라 기대한 조작결과값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외 없이 선행방정식을 통해 기대했던 조작값이 나오고 그 조작값들의 좌표를 연결해 보니까 본래의 진짜 결과값에서 평행 이동한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x하고 y가 a만큼 되어진 것이 이게 핵심이라고 이렇게 한 시청자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훔친다는 표현보다도 전산조작이 작동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1, 2, 3, 4번이 전산조작이 실행돼 가지고 유령사전투표자 수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4번 투표자는 투표장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5번, 6번, 7번은 사전투표소에 오셔가지고 표를 던지신 분입니다. 8번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8번은 하나 만든 겁니다. 전산조작으로. 9번, 10번, 11번은 사전투표소에 오신 거죠. 12번은 선관위가 만든 겁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만들 권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을 쳐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번, 8번, 12번을 훔친다는 표현보다도 전산조작으로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것이다. 투표장이 오지 않았지만 투표장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네요. 진짜 결과값과 조작값을 그래프로 시각하니 이해가 더 빠릅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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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4의 배수에서 가짜표가 1이 되어지기 때문에 4의 배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4의 배수가 없기에 4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연수에서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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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 나옵니다. 그러나 4의 배수는 1을 더하기 만들어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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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가짜가 나오기에 4의 배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값, 나머지 값이 골고루 나오지 않고 하나는 여러분들 나머지 값이 영원히 나오지 않으면 바로 숫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것은 100% 프로그램 조작의 근거고 대단한 발견인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발견을 어제 시골 총북에서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4로 나눈 나머지 값 1표, 2표, 3표, 4표, 5표, 6표, 7표, 8표 여러분 이 가로 안에는 뜹니다. 나머지 값입니다. 같이 4로 나눈 잔녀 나머지 값은 0, 1, 2, 3이 나와야 됩니다. 선거는 자연수입니다. 조작하지 않은 수면 조작값이 4일 경우에는 세 장당 한 장을 조작했을 경우는 누적 사전특표 득표수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 0, 1, 2, 3 네 가지가 골고루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3표당 한 개씩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었다면 4의 배수에서 가짜표 하나가 추가되기 때문에 나머지 값이 0이 나오지 않습니다. 0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 나머지 값에서 한 개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한 가지가 나오지 않으면 전산조작의 결정적인 증거인 거죠. 그다음에 시골촌부의 천재적 분석으로 밝히는 사전특표 조작값을 찾아 냈습니다. 정말 조작하지 않으면 난수이기 때문에 조작값을 찾아낼 수 없지만 조작하면 등차수열로 조작값을 찾아 냅니다. 여러분 등차수열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4, 8, 12, 16처럼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 4 곱하기 4와 같은 그런 여러분들 허수가 나오는 거죠. 만들어낸 숫자가. 그걸 등차수열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제 오늘 어제 방송이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시청자들이 이해하시는가라는 부분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시청자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한 번 더 점검하게 되면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4로 조작이 되면 3표까지는 정직하게 3표로 세고 네 번째 표 한 표가 들어오면서 가짜표가 한 개가 생성됩니다. 1, 2, 3, 4 이게 가짜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산조작으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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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이런 로직의 4의 배수에서 가짜표 한 개가 추가로 생성되어 4의 배수에서 1을 더하기에 선관위 데이터는 4의 배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4의 배수가 없기 때문에 4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 값이 0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규칙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각이 되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지 않으면 난수 무작위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규칙이나 이런 것이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